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시간 시간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신명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 가운데 구원할 자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신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이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땅에 나자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신명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가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길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아버지 주가하는 저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신명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가지 않냐고 내 인간적인 열정으로 가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에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주가하는 영혼을 살려내는 풍성한 영혼 구력의 열매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가할 때 아버지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는 열매가 부족할지라도 아버지 일하신 하나님 자라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우리가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우리의 본분을 주님 앞에 다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너희가 아직 죽기까지는 충성하지 않았다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진 자로 서게 하시고 겸손한 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할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토론교회 살리기 운동 공부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전국 방방곡곡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 그 일 가운데 주님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참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구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귀한 사라국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아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이 우리의 영과 혼과 환열과 구수를 온전히 질려 쪼개주시고 아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는 복된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